자, 보고 싶다는 사람 주세요! 2차 질책 빈거리를 걸어가고 눈물이 내 아픈 듯하니 2차 질책 빈거리를 걸어갈 수 없는 그 여자 2차 질책 빈거리를 걸어갈 수 없는 그 여자 3차 질책 빈거리를 걸어갈 수 없는 그 남자 3차 질책 빈거리를 걸어갈 수 없는 그 여자 aisia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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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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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효정 이런 저리를 느껴 이 나라의 사랑을 바라네 말로는 설레다 두 가지 못하네 숨어 주거나 자기가 좋아 너의 힘을 해 자기가 좋아 자기가 사랑을 줘 제발 못하니 자기가 위로 믿어 이제야 할 수 있니 자기가 사랑을 줘 조사도 못하니 자기가 위로 믿어 이제야 할 수 있니 사랑합니다! 사랑합니다! 감사합니다! 사랑합니다! 사랑합니다! 열중적인 무대 폭발적인 무대에 손벌려주셨던 우리 이병철 씨에게 큰 박수도 주세요 진작 이렇게 좀 움직이시죠 사랑합니다! 사랑합니다!